안녕하세요 지식원승입니다. 오늘은 호주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호주가 한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안보적으로 영미권 국가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라 호주는 한국과 군사교류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는 중국과 부딪히는 곳이 많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주와 한국 모두 지역 강국, 중견국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국은 호주의 주요 고객님이기 때문에 호주는 한국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한국에게 있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인데요. 거의 한미 관계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입장을 함께하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호주는 뉴질랜드나 인도 등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재해 주기도 하고 남태평양 국가들과 한국을 연결해 주기도 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큰 힘이 되어주는 국가죠. 군사적으로도 호주는 아주 고모한 국가인데요. 6.25 전쟁 때 1만 7천명의 군인을 파병해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주었습니다. 호주군은 특히 경기도 가평에서 큰 활약을 보였는데 이 때문인지 호주 육군에는 가평대대라고 이름을 붙인 부대가 있을 정도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명분이 없다며 외면한 베트남 전쟁에도 대한민국과 호주는 함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 호주의 철광석, 석탄, 가스 등 천연 자원들은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식량 자원은 한국의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어주었는데요. 120년 전 호주 선교사가 한국의 첫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지난 한 세기 동안 호주는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한국 주변에는 중국, 북한, 일본이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호주는 한국과 거리도 멀고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아 오랫동안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2014년 BBC 조사에 따르면 62%의 호주인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7%만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호주는 한국과 친하다고 분류되는 국가들 미국, 터키, 프랑스, 캐나다, 영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워낙 빡빡해서 한국인조차 한국에 대해 68%가 긍정적이라는 수준에 불과할 정도라 호주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의 매우 우호적인 수준이죠. 과장 좀 보태면 호주인들은 한국을 한국인 수준으로 선호하고 한국을 한국인 만큼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6.25 전쟁 때 호주가 한국을 제대로 도와주었으니 한국인들이 호주를 좋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호주는 대체 왜 한국을 좋아할까요? 호주가 한국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과 호주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이고 G20 회원국에 속한 경제 강국이자 중견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과 호주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이 유사하냐? 바로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시각이 유사하죠. 어떻게 보면 공통의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처만으로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중견국, 지역 강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국과 호주는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죠. 중국은 현재 중국 안마당인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지역까지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중국 군함들은 남중국해와 남태평양 지역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와 중국의 사이는 괜찮았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호주 내에서 반중 감정이 아주 커졌습니다. 호주가 코로나 발원지 조사에 참여하자 중국은 반발하며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시켰죠. 호주-중국 무역 분쟁이 터진 것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다툼은 생각보다 격려했는데요. 호주는 중국 신발 밑에 붙은 씹덩검, 이란 망언까지 중국은 내뱉었고 호주의 조지 크리스탠슨 하원의원은 중국이 3주만 빨리 코로나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반격했더라면 전세계 피해의 95%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태만이자 과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으며, 브로넌 비숍 호주전 하원의장은 중국은 침략자입니다. 중국은 우리 호주를 속국으로 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호주를 자유로운 독립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적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피터 더튼 국방장관은 대만을 둘러싼 문제에서 호주가 대만 문제에 개입해야 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능력, 힘, 자격이 없다고 밝혔죠. 그리고 호주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중국과의 일대일로도 파기했습니다. 호주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일반 시민들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컸는데요. 호주 민간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에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호주 응답자는 고작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호주는 자국에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각오하면서까지 중국과 대립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이 선택은 결국 2021년, 호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 동맹, 오커스 창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 견제의 첫 단추로, 미국은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하였고, 호주는 중국을 압박할 최전선 서방 국가가 되었습니다. 호주는 남중국해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을 도와주고 있죠. 하지만 호주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한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죠. 호주는 비록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낮은 국산화율, 이로 인한 무기 가격 상승으로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호주가 필요로 하는 군사무기들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해외 판매 시의 기술 이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후한 편입니다. 그리고 호주보다 더 문제점이 많은 인도에서조차, K9 자주포를 멀쩡히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정도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품질관리 능력 역시 상당한 수준이죠. 비싸면서 문제점이 많은 호주 방산업체의 체질 개선에, 한국은 큰 도움이 될 국가라는 인식이 호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난해 말,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129대를 24억 달러, 약 3조 1380억 원에 구입하기로 호주는 결정했죠.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군과 한국군, 합동군사훈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 호주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피치블렉 공군훈련에, 한국의 KF-16 전투기 6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1대 130여명의 한국군이 참가했고, 지난해 7월, 미국과 호주의 최대 규모 연합군사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훈련에도 한국군이 참가했으며, 지난해 11월, 한국 해군과 호주 해군은 회돌이, 왈라비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회돌이는 우리 해군의 돌고래 캐릭터, 왈라비는 호주를 상징하는 캥거루과 동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과 호주의 군사협력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에서 지뢰제거 작전인 렌더세이프 작전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DMZ,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제거 경험이 풍부한 한국군의 활력이 상당했다고 하죠. 호주는 군사적인 협력 외에 외교적으로 북한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직후, 한국, 호주, 미국, 일본 4개국은 북한에 공동 제재를 가했습니다. 4개국이 공동 제재를 나선 것은 처음인데, 호주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호주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한국의 생각에 동조하며 한국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은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고, 호주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일부 국가가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표시할 정도입니다. 호주는 한국과 같은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죠. 호주가 한국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 한국이 호주의 중요한 고객이자, 호주 역시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호주의 제4의 무역국으로, 2019년 기준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77억 달러를 수입하고, 157억 달러를 수출했죠. 호주는 한국을 통해 80억 달러의 무역극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은 천연자원과 식량이 부족한 국가라서, 호주로부터 유연탄, 철광, 천연가스, 소고기 등을 많이 수입하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산업이 미래 산업의 대표주자가 되면서, 호주는 2차 전지 산업의 핵심인 리튬,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되어버려, 한국에게 더 중요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화장품을 많이 수입하고, 최근에는 한국산 버섯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요, 호주가 수입하는 한국산 버섯은, 총 버섯 수입량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으며, 2020년 기준, 3년 연속 한국 버섯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호주라고 합니다. 주로 아시안 음식점이나 식품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고, 한국식 버섯 요리도 호주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이상 왜 호주가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은 호주와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으면서, 호주가 부족한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는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호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호주는 인종차별이 심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보여지는 호주네 인종차별 기사는, 어느 정도 적당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는데, 호주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정신 이상자, 호주 영어로 복원이라 불리는 부류의 사람들은, 인종을 떠나 아무에게나 시비 걸고 폭행한다고 하죠. 이들 눈에 띄인 사람이 동양인이라면, 코로나를 언급하며 시비 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호주 내에서도 다른 부류들에게 똑같이 행동하죠. 물론 동양인이 더 쉬운 타겟일 뿐, 인종차별보다는 정신병자의 난동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호주도 한국과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고, 한국에도 난동 부리는 정신병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로 호주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입장에서 호주만은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는 없는데요.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가진 호주와 한국, 앞으로 한국은 호주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호주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지권숭이었습니다.